대한민국 적정 사육두수가 300만두를 얘기하셨는데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는 거는 350만두까지 연동을 보고 당의 연도에 목표치를 주는 게 맞다는 거죠. 제가 이제 정부에 제안한 게 이렇습니다. 350만두의 적정 사육두수면 이 적정 사육두수를 관리할 수 있는 과임암소가 정확하게 드러나면 수급 조절이 굉장히 용이하게 된다. 송아지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사태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. 명점이 뭐냐면 미경산 비옥도 과임암소로 다 잡히거든요. 170만두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과임암소나 미경산을 이력제에다 비옥으로 표기를 해주면 실질적인 과임암소수가 나타나거든요. 그러면 공급과잉이 되겠다. 그러면 일정 부분에 이제 저능력을 도태를 해라는 이제 저희들이 계속 광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농가들이 좀 줄여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. 그런 시스템을 냈을 때는 폭락 사태는 거의 오지 않는다. 아주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. 그런 부분 외에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사육두수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. 그리고 이제 미경산 비옥 지원은 아마 원래 시범적으로라도 미경산 표기를 해서 경매까지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서 공급을 해주면 sheriff, 지역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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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역구원, 지역구원, 지역구원을 상실 수 있는 거죠. 예방에서 우선 위로는 거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관해 있는데요.